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의 예수님 여러분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늘을 우러러보도록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땅에 속해서 땅을 디디고 땅의 사람으로 땅만 보면서 살다 보니까 그만 하늘을 상실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엔 그냥 한 단어 천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느낌이 좀 약합니다마는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단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과 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늘과 땅으로 구성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땅도 누려야 되고 하늘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땅만 보고 살기 때문에 하늘을 누릴 줄을 모르고 하늘을 상실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만 보며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골롯에서 3장 5절과 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도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게 뭐예요 아주 악한 것들이에요 죄악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따라다니며 살다 보면 그 더러운 죄악에 오염되게 돼 있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땅만 보며 살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르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모이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 질문을 생각을 했는데 그 대답은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왜 감사하느냐고 질문한다면 다 땅의 것들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주셨고 자식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승진하게 하셨고 건강하게 하셨고 전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대한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감사에는 하늘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쏙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그동안 했던 많은 감사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영락교의 성도들의 마음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무슨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첫째는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 유명한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이 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그냥 아버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인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시잖아요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인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가셔서 계신 곳이 어딥니까 거기가 하늘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저와 여러분이 있을 자리라고도 말씀드려 있어요 우리도 거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뽀서 3장 20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있는 나라의 시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것에 관해서 누가복음 1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드려 있어요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영락교의 성도들 교족부의 이름이 다 올라 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우리가 살 집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우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늘은 장차 우리가 있을 자리이기도 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땅에다 두 발 디디고 어쩔 수 없이 땅의 일로 쫓겨 다니면서 몇십 년을 땅에 머무르는 우리들인데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가 있는데 놀랍게도 하늘을 우러러보면 이 땅의 삶을 견뎌 낼 수 있는 위로와 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딸 초다세에 내가 그 발간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약인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세라 말씀드려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이 2차 침공하던 주전 597년 포로가 돼서 바벨론 땅에 끌려갔습니다 그 발간가라는 곳에 다 갖다 풀어놨는데 그건 강이라기보다 운하입니다 그 주변에 빈민촌이 있었는지 어떤 불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포로들이 다 그 주변에 살면서 고통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거의 망해가고 맨몸으로 끌려와서 포로가 되어 사는 삶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막 죽지 못해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 젊은 에스겔에게 그가 서른 살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인데 하늘이 열리니까 그의 눈에 뭐가 보였나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는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 그 어렵고 진안한 삶 속에서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우리 위에 하늘이 열리기만 하면 그 어려운 삶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하늘의 상을 생각하면 오늘 이곳에서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 끝머리에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야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크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선배들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상실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늘 하늘을 우러르면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갈 때 십자가에 매달릴 때 짐승 앞에 던져질 때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의 고통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늘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 말씀 스테반 집사님을 보여주시기 바라보면서 이분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이십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가는 데마다 전하다 보니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고 사내들인 공회 그 지체 높은 사람들 앞에 끌려가 서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7장 그분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말씀하신 설교를 담고 있고 오늘 읽은 바푸부는 그들에 의해서 스테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내들인 공회에 살벌한 사람들 스테반을 향해 일을 가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 힘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4절로 56절까지 우리 소리를 내서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할렐루야 그 살벌한 순간에 스테반 집사님은 눈앞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본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있는 황제, 총독, 분봉왕 여러 귀족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가진 영광이 도대체 따라갈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서서 계신 걸 보는 순간 스테반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쳤고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은요 스테반 집사님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그를 죽게 했습니다 보세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때 이후로 오늘날까지도 땅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핍박을 가하는 거 그때나 지금이나 매일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핍박을 받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늘을 우러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스테반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돌을 맞으면서 예수님을 두 가지 점에서 닮았는데 첫째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린 그 모습이 주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오늘 본문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지저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도 우리 생의 말미에 이 기도를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듯이 오늘 본문 60절을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땅에 속하여 땅의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며 손가락질 당하고 그랬지만 그분은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 땅의 고통을 이겼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 가신 이후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속해 살면서 결국은 멸망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성공을 해서 땅에서 내놓으라 해도 그들의 결말은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출연했는데 하늘에 속해 살면서 하늘로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땅에서 손가락질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늘 마음의 중심이 하늘에 가 있으면서 몸은 오늘 여기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내일 거기 가 있으면서 오늘을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하늘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늘을 올려다보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품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준표 목사님 하늘을 품은 사람이라는 수필 수상집을 내셨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땐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을 싸간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점심 시간만 되면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나 민망해서 종소리가 나면 뛰쳐나와서 운동장 한쪽 구석에 있는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잔뜩 마셔가지고 물배를 채우고 그리고 뒷산에 올라가면 출렁출렁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뒷산에 올라가 들어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파란 하늘에 뭉개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는 위장은 물로 채웠지만 내 가슴은 저 파란 하늘로 채우겠다 이러면서 점심시간을 보내곤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그분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은 하늘을 품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가슴을 하늘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난이라는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늘을 품고 살고 싶었던 생각이 결국 오늘의 내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늘을 채웠대요 이 땅에서 실패하고 이 땅에서 좌절하고 이 땅에서 원하던 성공을 못 얻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면 그 자리를 하늘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어려서 가슴을 하늘로 채웠는데 그게 결국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가슴을 채운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내리심으로 그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떠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락교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마음 중심을 땅이 아닌 하늘로 옮겨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늘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이제는 위에 있는 거 하늘을 향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골로세서 3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건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건면을 하십니다 모든 기준을 하늘에 놓고 여러분 은행을 이용하시려면 하늘 은행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은행은요 조미 끓고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축을 하실 일이 있으면 하늘나라 은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미와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목사님 저는 이자 받는 재미의 은행에 두는데 하늘나라 은행은 이자가 없잖아요 이자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영원히 살려주시는데 하늘나라 이자가 하늘에 멸류관 씌워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요새 은행 이자도 별거 없던데 하늘나라 은행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는 오늘 여기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끔 아프기도 하고 속 썩고 막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 당할 때 여기서 당하는 고난을 무슨 힘으로 이기냐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서 오늘을 이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몸은 여기 있으나 내 영혼은 이미 내일 거기 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하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만 누리지 말고 하늘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기본 태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외치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을 외치셨기도 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 이 한자 뜻을 풀이하면 하늘천 나라 국자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죠 바실레이야 톤 우라논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도 그대로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 예수님은 그걸 최초의 메시지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해서 땅의 나라에서 여기서 어떻게 출세하고 여기서 어떻게 잘 살지 그 비결을 알려주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잠시 머물던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가셔서 하늘나라에 어떻게 입성하는지 어떻게 하늘에 영광을 누릴 것인지 그거를 알려주려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땅에서 성공하는 법을 뽑아내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다르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천국은 장소 개념이 강하다 어디에 있는 나라냐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통치 개념이 강하다 이렇게 신학적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란 단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혼용하셨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천국이라고 하셨죠 또 계속해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주님은 똑같이 사용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땅에 살죠 아직은 천국에 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벌써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십니까 비록 내가 땅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 그렇게 살다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하늘에 있는 나라로 들림받아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지만 누리고 천은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하늘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부를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길이 봉쇄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늘 가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잖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르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 이 땅의 삶을 이기면서 썩어질 세상에 미련 두고 살지 말고 여기서 사명자로 열심히 살다가 그날이 오면 우리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면서 하늘의 나라로 입성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날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 그 감사야말로 그 찬양이야말로 우리 생의 마지막 찬양이면서 최고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감사하고 나중에 영원한 하늘의 나라에 입성하면서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완성되게 하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명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 Mueller을 하소서